전달시각 10시 오늘은 두번째 날입니다 로리는 우밍을 했는데 저는 안해서 지금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유심칩을 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오늘 날씨는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유심을 사기 위해 저희는 지금 세븐일레븐에 왔습니다 아까 간 편의점엔 유심이 없어서 다른 편의점에 왔습니다 이 부분이요? 카드가 다운로드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어? 태국에서 보던 달달한 두유 전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을 가서 신카드 하려고 했는데 전산적인 문제때문에 결국 구입 못하고 지금 다른 곳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쉽지 않네요 아까 신카드 사러 왔는데 캐시만드다 그래서 같이 숙소 걸겼다가 현금 들고 카드 진짜로 구입하러 갑니다 하다니 아들이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fell to what, this food for some food 아, 겁나봐라! 와 수도 안 돼 아까 산 도유 아까 산 햄버거 그냥 그래요 배고파서 먹고 있어요 이거는 그 지 호텔에서 준 와플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기 위해 제가 그랩을 타러 왔습니다. 그랩을 타셨습니다. 자 지금 호텔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입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와 여기 뭐 사람 많네요. 와우 유니버셜 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사실 사진 예약을 안 해서 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극장건만 구매한 거 지금 바로 들어왔어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알고 걱정이 있는데 재밌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워터 월드 시간이 있나? 공연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받았다고? 헐 짱이 박스 들어가보자 여기 가보자 여기 자 주라기파크 컨셉으로 된 놀이기구를 탄 다음에 지금 여기 약간 이집트풍 느낌이 나죠? 목이 좀 말라서 편한 거 좀 마시고 이렇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거 보이시죠? 숨이 안 나오고 괜찮아요 kop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 비가 되게 많이 오고 놀이가 조금 힘들어해서 있지만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먹을라면은 뭐가 좋을까? 베스트 오브 코리아 어 여기 좀 김치라면 어 콧도 있고 향도 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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